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부위합시다. 김지영이고요. 최근까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공부를 위한 현장 강의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이 내용들을 내가 시스터디 온라인 강의를 저로 랜선으로만 보는 친구들하고도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또는 그런 의무감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제가 실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그냥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장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이 전년의 입시. 이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의 영어 상태가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괜찮을까. 일단 이거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라는 걸 정하는 게 좋지 않을 거야. 자. 그런데 일단은 이걸 먼저 우리 인식하고 가자 얘들아. 영어의 반격이라고 제가 일단은 제목은 지어놨기는 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한 해를 한번 좀 되돌아보면요. 2021년 말고 그 전으로 조금 더 돌아가보면 2019년. 학년도 아닙니다. 2019년에 수능에서 영어의 1등급 인원이 한 이 정도가 나온 거야. 7.43% 이 정도면 일단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한 수치와 비슷하게 잘 적정하게 마저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 2019년 바로 그 다음 해에 이 사단이 발생한 거죠. 바로 다음 해. 2020년 수능에 1등급 인원이 12.66%인가. 거의 한 13%까지 뻥 하고 튀어버린 거야.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 그래도 있어. 영어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나와버렸으니까 기존에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의 친구들이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크게 영어를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냥 어떻게 되겠거니. 근데요. 2021년. 바로 다음 해죠. 이런 일이 발생해버렸죠. 팩트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요 모의고사의 1등급 인원의 비율을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 이제 그냥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과 필로만 대충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우셔야 돼요. 사실은 언제부터 2021년에 경고를 줬냐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죠. 교육청 모의고사의 3.7%가 나왔다고 웬만한 상대평가 1등급보다 비율이 적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를 자꾸 위로하려고 그러지. 언젠간 나에게 맞는 난이도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영어공부 좀 등한시하다가 보면은 또 봐. 6월 평가원에도 이랬다니까.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좀 잘 못하다가 안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안 한 거지. 안 한 거지. 구평에서 이런 현상이 터지는 순간 아이들이 뒤늦게 막 어떡해요. 어떡해요. 정말 제가 상담글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몇 달 안 돼요. 지금 제 이 영상 찍는 게 지금 12월 초중순인데 얼마 안 됐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걸 새롭게 영어공부를 이제 1년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사실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첫 번째로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영어공부는 초반부터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좀 비율을 줄이시든지 어느 정도 원하는 점수가 나오는 게 된다고 하는 그때부터 줄여야지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비율을 줄어버리겠다면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은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한다면 좀 많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전년의 12.6%인가 13%짜리가 거의 절반이 절반이 뭐야? 3분의 1로 줄었나? 4%? 3% 이래버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 수능은요? 6.25% 그나마 좀 낮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영어가 그렇게 최근 수능의 2021년 수능입니다. 최근 수능에는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았다는 사실. 자 일단 이거 인지하고 가십시다. 영어는요 초반에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하세요. 그거는 맞아요. 자 한 가지 이슈를 더 알려드릴게요. EBS 연계에 관련된 얘기. 이것도 2021년 한 해를 해보고 나니 결론이 좀 났죠.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EBS 연계 영어에서의 EBS 연계는 원래는 이랬어야 돼. 예를 들어 실제 평가 안에서 나온 건데 EBS 교재가 이제 이렇게 실제 나와. 그러면 이제 보면은 여기 문장 안 보이겠지만 대충 이렇게 시작해. 순서배열 문제로 Suppose we know that Paula suffers fro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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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장이 들어가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봄을 알겠지만 Suppose we know that Paula suffers fro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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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이 똑같다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런 걸 우리가 EBS 연계에서 기대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EBS 연계를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 이거 다 아는데 어 여기 폴라라고 하는데 아는데 얘 그러면 이제 읽기 시간이 확 줄어들었었던 케이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EBS는 meaningless 의미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고 반응 보는 게 뭐라고 봐요. 그래도 무방해요. 직접 연계 당연히 다 올킬 없어졌고 아예 없어졌고요. 물론 이제 평가원은 간접 연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간접 연계라고 해봤자 지문 완전 다시 다 써버려요. 소재 한두 개만 똑같을 뿐이지. 그러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상태도 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1등급 인원이 전년 해보다 거의 한 4분의 3분의 1, 3분의 1 정도를 쭉 줄어들었다. 더불어서 뒤늦게 EBS라도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지? 안 통한다. 아마 제 이전 캐스트 영상 이런 거 보시면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그 이전 영상을 보면 알아요. 저는 되게 두렵다 그랬어. 두렵다 그랬다고. 결국 그 일이 1년 내내 발생했지. 화발아이들아. 1년 내내 그랬다고. 1년 내내 녹록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공부하셔야 된다고. 자, 다시요. 현재 여러분들의 영어의 상태가 이대로 유지가 되면 괜찮을지 않을지를 다시 판단을 해봅시다. 그냥 판단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좀 소스를 던져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단어 실력, 업법 실력, 문장 실력으로 나눠서 현대 실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괜찮을지 않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봅시다. 만약에 괜찮지 않다면 어느 정도 수능까지 가야 될지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봐두세요. 자, 일단은 어휘 얘기부터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될 수능형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요. 이해를 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의 문제하고 이해를 넘어선 해결을 해야 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해의 영역은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의 단어로 암기와 문장 해석이 좀 되면 해석만 해도 문제 풀리는 케이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느낌과 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 말고 요 놈을 이제 중심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는 뭔 소리냐면 고 1, 2 수준의 단어 암기도 했고 문장 해석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해석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해결 영역의 문항이 아예 안 풀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는 감으로 때려박을 수 있는 거고 얘는 감으로 안 되는 것들이죠. 감으로 안 되는 거. 이걸 이게 2021년 아까 보여드렸던 퍼센티지 기억하시죠? 이 영역이 강력해졌었던 2021년 1년 내내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아까 같은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느냐. 자, 잠깐. 저 지금 어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휘 얘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해의 영역의 문항은요. 이 정도 수준의 문장 있죠? 여러분들 잠깐 퍼즈 버튼 누르시고 영어만 읽으시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장 읽고 대충 느낌 오시면 이해 영역은 괜찮은 거예요. 해볼까? 봐봐. That's a key factor in high achievement.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높은 성취를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bouncing back. 튀어 오르는 것이다. Low points from the low points. 낮은 지점으로부터 튀어 오르는 게 높은 성취다. 대충 느낌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튀어 올라야 높은 성취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느낌과 감으로 해도 선지가 큰 무리가 없는 게 그냥 이해 영역의 문장이야. 또는 문제야. 근데 저 지금 단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결 영역의 문항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시면 아까 같은 무서운 퍼센트에 당할 수 있는데 예전에 평가원 질문 중에 이러한 주제를 가진 질문이 나왔었어요. 글 쓰는 작가들은요.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 이게 주제였어요. 자 그런데 질문이요. 이래놓고선 이런 문장을 좀 줍니다. 그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빈칸 문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저 지금 단어 얘기하고 있어요. 단어요. 다시요. 작가들 그들은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 그렇다면 작가들 그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아. 부정어 있어.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해야 둘이 같은 말이 되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가 들어갈까. 이거야. 자 그런데 저 지금 단어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래 놓고 이 자리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아니 얘들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바이큐م 이런 게 나온 거야. 자 여러분들이 현재 단어의 상태는 괜찮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바이큐م.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들 물어보면 음 빨아들이는 청소기 진공 이게 1번이죠. 자 틀린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의 단어 상태가 현재 이렇게로만 유지되면 저런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거야. 그러니까 베큐은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셔야지 정상이냐면 예를 들어 고기가 이렇게 있어. 이게 진공 포장되어 있다고 치자. 그럼 고기가 진공 포장이 돼 있다는 건 이 포장지 안에 고기를 뺀 나머지들은 다 바깥으로 뺀 상태. 그걸 진공이라고 하지 않니? 그래서 여러분들 영영사전의 의미에서부터 나오는 본질적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포장지 안에 고기가 진공 상태라는 건 고기 밖에 없는 상태. 홀로 고기만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고립 상태라는 의미. 홀로 있는 상태.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된다고. 확장이라보다는 이게 본질이죠. 영영사전에 출발하는. 그러면 이 말 이해되니? 작가들은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쓰지 그들은 홀로 있는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되시겠어요? 자, 저 단어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었죠? 여러분들의 현재의 단어는 지금 상태로 괜찮으십니까?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결국 여러분들 단어는 고등학교 2학년의 3개 년치 모의고사 기출 어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휘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까지도 더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거죠. 제가 지금 색깔 이렇게 일부러 썼는데 여러분들한테 야, 베큐은 고립 상태 이거다. 이런 확장적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할게. 지금은 기본적인 이 흰색 정리 한번 해, 얘들아. 고의 모의고사 기출 어휘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직 모르는 거 분명 있을 거라고. 뭐 교재 많잖아, 얘들아. 무슨 뭐 마더 흥, 뭐 시리 흥,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서 어휘라도 한번 보고 들어와. 그리고 이건 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까지 단어를 확장시킬 것인가. 이건 V단어라는 강좌에서 도움받으시면 돼요. 거기서도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 이런 정도의 단어 여러분들 되세요? 이 정도 단어 되시지? 기본 의미? 단 하나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좀 문제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은 이 정도 단어의 의미까지는 오셔야지. 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상태로만 해도 괜찮을까? 아니라니까요. 어휘를 더 확장시켜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 V단어에서 하는 수업처럼. 그 중에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인펀트 가볼까? 인펀트. 영유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유아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돼야 되냐면 영유아는 태어나자마자의 아기잖아. 그러면 할 수 아는 게 뭐밖에 없냐면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이게 다지. 먹고, 자고, 싸고, 울고. 그럼 그게 사실 다 뭐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본능적 성질이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영유아라는 저 단어는 물론 아기일 때도 있지만 본능을 상징하는 존재. 본능만 있는 존재라는 말까지 확장이 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의 확장적 의미까지도 잊기 시작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건, 이건 제가 알려드려요. 너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확장된 단어 의미까지 가서 정답까지 단어를 골라낼 수 있으려면 일단 흰색이나 한번 하고 들어가.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얘들아. 흰색의 기본 고위 수준의 의미는 알고 들어가시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기가 어떤 시기이든지 간에 저건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 봐라. 예를 들어, 인펀트, 인펀트 like sweet things.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친구들은 아기들은 달콤한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해석하지만 좀 더 확장이라는 친구들은요, 인간은 달콤한 걸 원래 좋아하기로 타고났구나, 본능적으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제 말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 단어 상태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정리가요. 고3 수준에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는 오히려 이런 단어거든. 괜찮니,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단어 다 아시면 진짜 여러분들 단어 대단하신 거예요. 단어 또는 이거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고2 거 한번 하고 오세요. 하고 오세요. 현장 강의하면 제가 정말 많이 항해드리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저 위에 거를 건드려버리면, 네가 왜 문제를 틀리는지를 본인도 몰라요. 근데 나는 알겠거든. 이게 빵꾹 뚫려서 그래. 제발. 자, 이제 어법 얘기를 좀 합시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지 않니? This is a school. Which가 맞습니까? Where in 맞습니까? I usually it. 둘 중에 하나 고르래.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 여러분들의 어법 상태 괜찮을까? 질문. Which라고 하는 놈 앞쪽에는 선행사 무엇이 와야 되지? 보통? 보통 사물이 와야 된다고 얘기하죠. Where 앞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그러죠? 보통 장소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스쿨이 사물이에요, 장소예요? 장소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수업을 하진 않을게요. 이슈만 던져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장소다 해서 대충 가버린다.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 언젠간 틀려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 뭘 보고 푼다는지는 저는 알고 있죠.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지시잖아요. 맞지 않아요? 관계 대명사 뒤에는 보통 여러분들 불완전하다. 관계 부사 뒤에는 이제 완전하다. 이렇게 따지시잖아요. 틀린 거 아닌데요.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그러면 언젠가 틀려요. 평가 문제 틀린다고요. 질문요? I usually it.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솔직합시다. 난 주로 먹는다. 뭐가 없어요? 그래요.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뭘 먹는지. 불완전하네요? which bye bye. 또 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업법 현재 상태는 괜찮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 V 업법 이런 데서 이미 다 OT 영상 이런 데서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보시고 지금 현 상태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라고요. 나의 업법은 이 상태로 괜찮을까? 저 인간이 말한 것까지 가는 건가 나는? 아니면 멈춰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같은 얘기할게요. 고의껏 무시하지 마시고요. 3개는 치 모의고사 기출 업법 문제 한 번은 보고 오세요. 3개는 치라고 해봐야 열매 문제밖에 안 됩니다. 열매 문제도 되려나? 열매 문제 되겠다. 그 정도는 보고 오세요. 기본 개념에 대한 예외 사항은 제가 수업에서 알려드릴게요. V 업법이에요. 그건 제가 할게요. 무슨 아까 말씀드린 학교가 장소냐 사물이냐 저게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어? 저거 목적은 없는 건데 왜 저게 이상 이러한 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건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흰색 준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아까 같은 2021년에 한 해를 장식했었던 말도 안 되는 1등급 인원의 비율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깨서. 제발. 알겠지? 강조한다. 제발. 제발. 마지막입니다. 문장은요. 제가 어휘, 어법, 문장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고 있죠. 문장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어느 정도 문장 해석 실력이 돼야 될까라는 해석 실력 그리고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라고 하는 해결의 능력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 좀 드릴 건데 문장 첫 번째, 해석력은 이 정도 되시면 돼요. 오늘은 같은 얘기 계속할 겁니다. 고의 책임지세요. 갑자기 고3 됐다고 또는 N수한다고 고3의 어려운 평가 문제나 이런 것들을 건들면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건가? 이 고민하기 전에 해야 될 해석력은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게 국가가 정해놓은 기본 능력이라고요. 고1, 2가지를 제대로 해석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 여러분들 해석 되는지 지금부터 퍼즈 버튼 누르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됐지? 이 정도의 해석의 느낌이 좀 비슷하게 다가온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단순 해석 능력이 부족해서 등급이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진짜로요.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거거든요. 맞죠? 고2 거 맞네. 고2 거예요. 그러니까 무삭정 막 고3 거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라고. 두 번째 케이스. 아까는 해석이 돼야 되는 문장, 이해가 돼야 되는 문장인데 그걸 넘어서는 수준, 고3 수준 또는 N수 수준은 해결이 중요하거든. 어려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해결의 능력. 그게 봐봐. 이 아까 전 거는 이 정도 길이었다. 그치? 아까 이 정도 해석해야 되는 능력. 해결은 문제 아닌? 없네? 오히려 이렇게 짧아. 그리고 니네들이 모르는 단어들도 없을 거고 해석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이걸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해결. 동물이 빈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학습의 기능이다 이거거든. 그게 무슨 말인데 근데. 봐봐. 아까 제가 서두에서 해결의 영역의 문항은 해석은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다시요. 동물이 빈칸하게 하는 건 학습의 기능이다래. 여기서 아무 생각도 안 든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건 실제 여러분들 2021년 평가원 문제 34번 문제에 있는 빈칸 문장이었어요. 이게 잘 안 뚫리시면 나머지가 막 이해가 돼도 여기 들어갈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뭐 대략 이런 겁니다. 기능. 다시. 빈칸하는 건 학습의 기능이다. 아 그럼 결국 학습 때문에 빈칸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인과관계가 잡히셔야 돼요. 해결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요. 동물이 빈칸하게 하는 건 학습의 기능이다. 그래 학습 때문에 동물이 빈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수업이 필요해요. 수업.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이건 수업을 통해서 뭐 1월이든 2월이든 중순위도 제가 열심히 할 테니 그건 저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기본 해석, 해석 능력 고의 수준 해석 능력은 되셔야죠. 자 다시. 지금 칠판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문장 연속된 문장 실제 한 지문에 있었던 문장인데 이거는 대략적인 해석이 되시면 돼요. 대략적 해석. 완벽하게는 안 돼도 대략적 해석.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해결의 영역으로 가는 건 여기예요. 실제 이거 평가원 질문이고 빈칸 문제인데 평가원 질문에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빈칸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버렸어. 벌써 토하지. 그치. 읽기 싫지. 근데 이건 해석이 되라고 되는 문장이 아니고 해결을 해야 돼. 아니 제가 여기 핸드폰을 지금 여기 올려놨는데 제가 한 번 이거 저기 뭐야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평가원 문제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있을 법하지 않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쌍용 나오지. 이런 수중 수중 동물의 체액은 바다와의 강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담수 생리의 이온 균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어류, 양소류, 무척추 동물이 주변의 담수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바닷물 상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복잡한 조절 기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런 건 해결의 문장이라고 그런 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여러분들은 아까 해석, 고의 정도의 해석 정도는 준비해오셔야 됩니다. V 구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V 구문, 제 수업의 V 구문 같은 게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수준에서의 문장들을 네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국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딱 거기까지, 고의까지 거기에 주요 문장들을 다 집어넣었고 지문 집어넣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보셔도 되겠고 고3 평가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잖아요. 정리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교과서 정도의 수준력, 해석 수준력 이 정도는 되셔야 되고요. 정 안 되면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2 모의고사 3개 런치 가지고 해석 연습 한번 하고 오세요. 정, 그게 양이 많으면 V 구문 해보세요. 추가적으로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문장을 해결하는 능력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어휘, 업범, 문장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가셔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부분을 그래, 인정은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요. 방법론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제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메가스터디 캐스트 영상에 공부법 영상을 제가 한 20분 내외로 찍어놨어요. 제목은 이거예요. 무엇이든 정해드립니다. 영어 홍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아마 지금쯤이면 제 캐스트 페이지에 한 번 4페이지 정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거기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뭘 어디서부터 어디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이거는 제 현장 강의에서 보여드렸었던 커리큘럼 영상 커리큘럼이었었고 커리큘럼은 제 커리큘럼 영상 따로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거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얘들아. 단어, 어법, 그 다음에 문장을 어디까지를 확장시켜야 실제 정답까지 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확장해야 될까? 그걸 다루는 거잖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고의 거는 네가 어느 정도 좀 해오시대. 나머지 아까 노란색으로 막 표시했었던 추가적인 것들은 내가 하겠다. 어디서요? 여기서요. All-in-one이라고 하는 강좌죠. 물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교재 색깔이랑 디자인이 좀 바뀌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하세요. 하세요. 어떻게 해야 글을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강좌이고 여러분들의 인식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거예요. 그 정도로. 단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어느 정도까지를 확장시켜야 될까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겸손 떨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겸손 떨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 방금 있었던 두 가지. 올인원 부위 단어 겸손 안 떨고 얘기할게 하시는 게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사실 현장 강의에서 좀 얘기했던 거라서 아마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겠고요. 뭐 이 정도까지입니다. 제가 현장 강의에서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 정도까지예요. 뭐가 머릿속에 남아계세요? 그래 현재 상태에서 좀 더 확장돼야 되는 건데 그럼 현재 상태는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수업의 도움을 조금 받자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크게 남았었던 것처럼 느껴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끝을 낼게요. 음 자 아까 했던 걸 다시 좀 띄워놓고 기다려주세요. 그래 이거. 아니 얘들아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하자.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 말하는 대로 공부하자.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원래부터 언어적인 과목이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 뭔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어디를 안 읽고 어디만 읽고 푸는 뭔가 좀 신박한 방법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효율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통할 때도 있고요. 왜 안 그러겠어요. 객관식인데 근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전의 캐스트 영상 좀 보세요. 제가 얼마나 두렵다.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한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꾸 느낌과 감각, 필로 기술만 부리는 친구들 진짜 난 너희들 두렵다. 잘못될까봐.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줬었던 한 해이잖아요. 그러니 일단 공부는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그 가이드라인대로 공부는 같이 합시다. 그걸 저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해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뭔가 방법이나 뭔가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건 전 그건 말리지 않아요. 또는 열심히 평가원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 까지는 하시되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나름대로의 루틴이나 이런 거는 저는 말리지 않아요. 하지만 공부는요. 저와 함께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합시다. 그래야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맞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부디 여러분들 이 영상이 한 해 동안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도 대략적인 컨셉은 잡혔으면 좋겠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게시판에 물어보시면 대답을 좀 해드릴 거고요.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원을 부의합시다. 김지영이었습니다.